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7대4로 이겼습니다. 롯데는 선발 댄스 테일리가 4이닝 투구에 그쳤지만 안치홍의 결승타와 김민석의 3안타 등 다선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. NC 다이노스는 창원에서 열린 삼성 라이언즈와의 경기에서 다선의 침묵 속에 0대7로 졌습니다. NC는 5할 승률이 무너지며 단독 5위로 떨어졌고 4위 롯데와는 한 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.